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의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샤타맨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실시간 수에 따라서 일당을 받는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게 우리 회사의 좀 비참한 현실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 프로님 나오신 날은 더 열심히 네 조금 더 없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올랐다고 그냥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숫자가 사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4월 8일입니다 48데이 사자 팔자 사서 팔아보자 이런 데이 아니겠습니까 사서 먹고 팔자 48데이입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증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에 좋았다가 조금 밀렸다가 올랐다가 막판에 후루룩 어제 미국 증시랑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막판에 막 떨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우리 증시도 비슷했습니다 네 출발 지수는 약간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낙폭을 좀 키우는가 싶었는데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다가 장 중반에는 다시 1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요새 기관들의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매수를 확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 어제 그제까지는 계속 기관이 막판에 계속 사면서 전략 후 강의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3시부터 30분 동안 기관이 매물을 엄청 쏟아내면서 엄청 쏟아내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네 코스피는 16포인트가 하락을 한 1807포인트 그래도 1800선은 지켰고요 코스닥은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보합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군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웠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 중에 8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좀 밀린 거여서 근데 요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힘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당연히 그래야죠 뭐 개인들의 비중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장은 강한 모습이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팔으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 기대도 안 합니다 들어오지도 마 이제 아프고 오른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아 그런가요? 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좀 넘거든요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기 때문에 네 짜잘짜잘한 코스닥 코스피 이런 거 빼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만 보면 뭐 30%가 훨씬 더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서 너희들 다 나가 그러기는 좀 그렇고 들어와도 맨날 큰 것만 사고 그러니까 저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면 지수는 오르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도 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늘 외국인은 1,345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2,800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양매도 하다 보니까 개인만 오늘 4,500억 샀는데 기관이 좀 수급을 받쳐줄 때는 지수가 좀 올라가고 기관이 같이 팔 때는 또 함께 주가가 좀 떨어지는 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우리 개인들이 또 수익 실현해서 그 물량도 받아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또 외국인들 들어와서 또 조금 당해야 되겠네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1,300억 팔았는데 코스닥에서 1,000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4배씩 한 4배 5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억을 팔았다는 것은 코스피로 치면 4,000억 5,000억 팔았다는 이야기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최근에 외국인은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도 코스닥을 367억 팔았습니다 요새 계속 개인들만 좀 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불길한 예감은 아닌 거죠 이거 지금 과거에 보면 가끔 왜 개인들이 막 샀는데 쭉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있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이번에 또 다를 수도 있죠 이번에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 지금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요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뭐 나스닥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선물이라든지 미국 선물 지수가 반영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은 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p500 지수 선물은 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30전 하락해서 1220원 90전으로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관이 좀 변덕을 부렸다 네 뭐 1시까지 팔다가 1시부터 샀다가 3시부터 팔면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렸습니다 이거 어제 미국 증시도 비슷했거든요 미국 증시도 코로나 사망자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락했다가 경기 개선 공장 다시 돌아간다 이탈리아나 미국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서 올랐다가 또 유가가 급락하니까 다시 하락했다가 오르락내리라고 반복했거든요 그렇게 귀가 얇아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왜냐면요 지금 수익이 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저점에서 한 절반 정도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낙폭 대비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팔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익실현 그거 먹어서 뭐 하려고요 크게 가야지 좀 사람들이 크게 다 같이 크게 갔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지금은 차익실현 욕구랑 더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싸우고 있는 시장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버넨키 전 연준 의장이죠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를 세우셨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에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야 되고 1분기보다 2분기에는 30% 경제가 위축될 거다 그리고 이게 경기가 한 2, 3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1, 2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디플레이를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할 거니까 돈은 계속 풀어라 재정 정책 계속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이나 옐런이나 2주 전까지만 해도 CNBC랑 인터뷰할 때 이게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다 버넨키가 그랬어요? 네, 침체가 인터뷰하면서 짧은 침체, 빠른 반등 이 V자형 반등을 주장을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급격하게 변화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사망자가 급증,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또 흔들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많이 나오니까 뉴저지에는 공원을 다 폐쇄한다 그래요 공원 못 따라다니게 그러면서 어제 유가가 또 급락했거든요 10% 정도 EIA에서는 OPEC 플러스 합의 기대 안 한다고 하고 합이 되더라도 수요 감소하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지금 OPEC 플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1500만 배로 감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0만 배로 감산한다고 쳐도 수요 감소가 1600만 배로 이상 될 거다 유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계속 빠지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신용 리스크잖아요 에너지 기업들 망하는 거 그런 것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지수 올라오니까 매도의 빌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버넨키나 옐런보다 솔직히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나 김한진 박사님 이런 분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쪽으로 말만 맨날 바꾸고 자기는 편한 대로 하고 연준 의장이란 거 말고는 전직 연준 의장이란 거 말고는 뭐 하나 남겨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럼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정프라님도 CNBC 앵커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거 요즘에 ETN, ETF, 원유 이거 난리잖아요 이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백몇 배가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제 이거 괴리율이라고 하죠 괴리율이 뭐냐면 이 ETF라는 거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ETN,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원유 WTI 선물 관련된 ETF다 너무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내일 저희가 ETN, ETF 전문가를 또 모셔옵니다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기초자산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거기 ETN도 ETF도 오르는 거를 노리고 누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괴리율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플러스된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문제 삼아서 거래소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30% 이상 괴리율이 5일 이상 지속되면 거래 정지시키겠다 왜냐하면 ETF도 펀드예요 지금 LP라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들으시고 지금 개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LP가 물량을 대는 족족 녹아 내리는 거죠 그걸 다 소화시키고 가격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100원에 있어야 될 가격을 개인들이 미친듯이 막 사니까 개인한테 미친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공격적으로 사니까 이게 100원에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170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걸 바로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LP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가 상장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하면서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일 저녁 저희가 다시 할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원유 선물 가격이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내일 해주겠죠 이 롤오버 비용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롤오버 비용 이게 가까운 월물 선물에서 먼 월물 근월물, 원월물 이렇게 해야 하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선물을 가까운 걸 팔고 먼 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살 때마다 한 달 끝나고 한 달 넘어갈 때마다 어쨌든 가격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다음 월물의 가격 차이가 지금 15%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15%만큼은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10개월 지나면 만약에 이 가격 차이가 컨텐츠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10개월 가지고 있으면 150%가 비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주의를 하시면서 컨텐츠도 조금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내일이 또 있습니다 내일 또 오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유가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비용들을 좀 감안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일부 이제 몇몇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급하게 이쪽으로 마음 먹었다가 유가 20분인데 너무 싼 것 같은데 이부 조금 30분은 갈 것 같아 매수 그럼 10%만 먹으면 어디야 10%가 아니죠 50%죠 50% 먹으면 어디야 여기다가 곱하기 이왕 얼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괴리율이라든지 롤오버 비용 등등을 빼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 거 이건 조금 운영하는 회사들 금융사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든 책임 저희는 개인 아닌 쪽으로 좀 몰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발행한 건 없어서 저희가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거를 빨리빨리 사서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제도적인 문제도 약간 있다라는 거 금융사 입장에서 사제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직접 업자가 나와서 반성을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듣기가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동차 남아있으니까요 아니 자동차 중에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없잖아 이제 지금 이슈가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차 신용등급 낮출 수도 있다 현대차는 좀 이따 자동차 나오시는데 그러니까요 S&P에서 낮출 수 있다고 하고 지금 공장 다시 문 닫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공장이 문 닫아요? 수요가 셧다운 될 거다라는 현대차가? 네네네 그리고 오늘 중소형 부품주들 다 급등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지 말고 좀 앉아 계세요 근데 저 앱 보러 가야 돼서 듣고 싶다며요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아 좀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앱 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자동차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본인 소개 직접 한번 하세요 네 유튜브도 홍보하셔야죠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벤키스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벤키스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늘고 있으면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별로 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줄고 있을지도 모를 그 채널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